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귀를 띄는 날은 네 장례식에 한 번 더 먹었으니까 알았네, 이 ㅆ.. 채우라고! 내가 오늘 너 정신교육 한 번 똑바로 시켜주게 주옥 날라 할 때 나가세요 얼른? 얼른 꺼져버려, 이 ㅆ.. 그것들아! 술주정도 어지간해야 받아주지 너야, 진짜? ㅆ들아? ㅊ... ㅉ... ㅓ... ㅆ... ㅊ... ㅊ... ㅊ.. ㅇ... ㅅ... 얼른 안 나가! 죽을라고 아... 혹시 어제 법정에서 사이코패스라고 불쾌하셨습니까? 시원하겠잖아, 저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요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 Yes, I am! 예! 유! 바이바이! 아니... 비바베 찍다고 다 말했잖아, 이 개XXX! 어, 게임도 두 시간이 나는데 시간이 남아... 아, 시베이거 아닙니까? 마음이 오니까 너무 잘 생각하네... 소작물같은 커피 마시면서 한낮은 거 nonex yellow Poor xboldbyonde 7분이 넘어 뱉었다고 이 XXXXXX 너와! You KeXXX! 오우!